우리 황영웅님의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 팬들의 붓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트롯스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한 번 3억 표에 안착을 했습니다. 가수 황영웅의 파워죠. 3억 1천 5백만 표가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득표수 아닙니까? 2위와도 표차가 약 2억 표가 납니다. 2천만 표가 아니고요. 2억 표가 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황영웅 우리 팬분들의 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날이면 표가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황영웅의 트로스타 8월도 3억 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1위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영웅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루 빨리 복귀하셔서 우리 팬분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눈물이 납니다. 우리 팬들의 염원이 이 득표수로 쏟아져 있죠? 빨리빨리 나오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황영웅님 명품 보이스 정말 날마다 듣고 있죠?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웅님 며칠 전에 편지도 보내주셨죠? 이제 복귀 하루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설설 불 때 아주 예쁜 미소를 머금고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영웅님 트로스타 3억 표 달성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다리고 최고 중에 최고 황영웅님 무대에서 밝게 우리 팬분들과 같이 노래하는 모습, 떼창하는 모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